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벤수입니다 자 큐넷 올해 2022년도 기능사 시험 이제 날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우리 기능사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어 필기시험은 끝났습니다 지금 자 필기시험 예정자가 2월 9일이야 그럼 10월 15일부터 원서 접수 하겠지 그럼 필기시험 합격하면 뭐 했어 바로 시기 준비 하겠지 그래서 그 시기 특강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기 접수 입니다 시기 접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시험 볼 애들은 많아 어떻게 할까 다 잘라 버려요 그래서 자 요령 시험은 제일 늦게 접수는 빨리 내가 원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신뢰군주 기능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신뢰 건축 기능사 여기 보면 시험 정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맞죠 신뢰군주 기능사 맞죠 언제든가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 검색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공개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어시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기 전에 선생님이 내 자격증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자격증 마이페이지 자 자격증 취득 조율 한번 보겠습니다 다 닦죠 실력은 주기 기능사 닦고 콘크리트 닦고 지혜자 닦고 타일 닦고 방수기 다 닦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실력은 주기 기준사 능사 한번 봅시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 문제도 있어요 자 우리가 공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도면이 주어져요 지금 예시에요 자 제발 바보 같은 질문 좀 하지마라 이거 도면 안 꺼져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지면 예를 들어서 핀백제에서 그래야 돼 이걸 제도판으로 자 주어지 도면은 도심지 저층 규모에 독신자 원룸 독 도심지 도심지에 저층 분야에 독신자 남자 혼자 산다는 거야 여자 혼자 이런 원룸일 경우에 다음에 요거 조건에 따라서 요구도면 작성하시오 자 벽체는 이 벽체는 자 외벽 이걸 외벽입니다 이 외벽은 두께가 1.5b 붉은 벽돌 그럼 얼마야 1.5b 뭔데 벽돌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 공간 쌓기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거 얼마 200 이거 얼마 100 이거 얼마 80 딱 보면 모르겠나 총끼를 얼마야 380 미리미터예요 맞죠 벽돌이죠 벽돌 벽돌은 해치 어떻게 이렇게 해치 해치느라는 거야 4벽은 시멘트 벽돌 1.5b 자 이거 4벽 어떻게 1.5b는 벽돌이 이렇게 겹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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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벽돌 한 대 사이즈가 얼마야 아직도 그거 모르는 바보야 190에 90에 57 200 맞지 200 200 60에 0.5b 0.5b 뭐야 이거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쌓는 거야 그럼 얼마야 100 100 380 이 쪽은 30대 인테리어 전문가 여성이야 자 여성이라는 거 나왔어 무슨 뭘 의미할까 제틀이 그래야 돼요 알죠 좀 아사하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쁘게 커텐도 이쁘게 약간 불홍빛 너라 이거야 자 필요공간은 가구는 자 싱글침대 자 싱글침대 책장 신발장 옷장 장식장 1인용 쇼파 및 테이블 티비 및 테이블 컴퓨터 및 책상 냉장고 2인용 쇼파 및 의자 2인용 쇼파 및 테이블 최종화 주방기구 이거를 기분은 다 넣으라는 거야 해볼까 자 내가 이래 신발씩 들어왔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겠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신발장 들어왔어 그러면 자 신발장 들어갔지 그 다음에 싱글침대 여기에 뭘 넣어 나이트 테이블 넣고 여기에 싱글침대 넣고 들어갔죠 책장 옷장 장식장 자 그 다음에 앞에 여기에 책장 맞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컴퓨터 및 책상 컴퓨터 및 책상이야 여기다가 컴퓨터 및 책상 의자 들어갔죠 어디있노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옷장 장식장 좀 이따하고 1인용 쇼파 및 테이블 티비 테이블 그럼 이게 침대 옆에다가 침대 옆에다가 TV 및 테이블 들어갔죠 어디있노 맞죠 그 다음에 1인용 쇼파 테이블 테이블 그리고 들어갔죠 쇼파 및 테이블 들어갔죠 쇼파 및 테이블 그 다음에 옷장 옷장 장식장 여기다가 왜 욕실 옆에 옷장 넣는거야 그냥 여기다 옷장 그쵸 옷장 여자니까 뭐야 너 또 옷장이야 그러면 여자들이 필수적이고 얘 필요한게 뭐야 어제 갖다 놓고 화장대 맞죠 없지만 장식장 여기에 술장 술같은거 상평한 장식장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2인용 식당 여기에 자 들어갔어 여기에 냉장고가 있어 보통 맞죠 냉장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1인용 쇼파 및 테이블 그래서 개 조 가 배 무슨 말이야 개수대 냉장고에서 가열을 끝내면 개수대 씻어야 되지 맞지 여기에 그 다음에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식탁 의자 두개 2인용 식당 들어갔죠 의자 들어갔죠 1인용 쇼파 및 테이블 최소한의 가구 끝 배치 끝났잖아 이렇게 그리라고 맞나 안 맞나 여러분 맞죠 옆에 우리 제자가 듣고 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고등학생들 작성에 자 요구도면 평면도 가구 배치 했죠 바닥 마감제 펄기 창문증이 외벽 바닥 마감제 뭐해 여기서 찍고 뭐라고 바닥은 고급 뭐 장판지 마감 끝 했잖아 가구 배치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뭐고 이거는 옷장이다 이거는 TV 이거 있는 거대로 적으면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 30분의 1이야 그냥 30분의 1 그러면 돼 내부 인면도 비 방향 이거야 이쪽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려주면 되지 어떻게 여기에 놓고 책장이 여기 이렇게 빼놨을 때 책장이 있을 거고 책상에 있을 거고 맞죠 모니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탁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크대 쭉 있을 거고 냉장고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문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조리대 개수대 냉장고 문 두 개짜리 그리고 여기에 후드 달입고 이거 가스 되니까 후드 달입고 어떻게 이쁘게 징크대 진열장 위에 맞죠 그 다음에 이게 턱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야 그냥 뭐 벽지 이렇게 마감 끝 여기다 당연히 타일 같은 거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로 내부 인면도 흐렸잖아 스케일이 30분의 1 맞죠 여기에 무슨 덩 형광등이 뭔데 여기에 형광등 놓고 직부등 메인 등 그 다음에 뭐야 여기다 항상 온 놈에는 불 날 수 있으니까 소방시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소방 아 하재 감시기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에는 무슨 등 습기가 많으니까 방습 등 그 다음에 옥상에 천장에 물 셀 수 있으니까 점검구 여기는 불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 백열등 여기는 펜던트 왜 분위기 있게 끝 없잖아 그 다음에 더 심심하다 이거 스포트라이트 하나 놓고 끝 천장도 했잖아 신뢰투시도 어디 채색잠을 필수야 자 계획의 포인트 좋은 시도 무조건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서서 봤을 때 싸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노 너희들 창문 있잖아 일일이 그리지 말고 뭐 여자니까 커튼 다 그 다음에 여기 침대 그리라 해가지고 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책장 놓고 채색이랬잖아 하사하게 문대 파스텔로 그 다음에 침대 여자니까 분홍색 침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테가지고 문대 끝 그 다음에 다 했어 어떻게 백자처럼 끝 끝 안에 치세요 투시법으로 작성 투시보조선 뭔데 가운데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 첫째 장인 편면도 편면도 한장 그리고 둘째 장인 내부 위면도 천장도 그리고 맞죠 첫째 장인 편면도 막 그려 둘째 장인 내부 위면도 또 천장도 그려 셋째 장인 뭐 두시도 일소점으로 끝나고 실격 시급된 재료 이외 시급된 재료 뭘 주는데 종이밖에 더 주나 맞지 그중 그중에 쓰면 되고 시습 시험중에 시설비 좀 그냥 가져가 제도판 너 쓰는거 타인의 공고 왜 남에게 쓰는데 샤프 어떻게 보면 되지 미완성 미완성 다섯시간반 선생님이 정확하게 두시간반으로 끝났어요 시험 오작 구조족들은 기능적 뭐라고 했나 구조조 벽도 지 에 이거 뭔데? 철공걸로 다면 실격. 각 부분 미소에서 시공이 시공이 뭐 그냥 그리면 되지. 요거절로 이거라. 뭐 따있네. 주저 요거절끈은 철공걸로 외복으로 되어있으면 백두절속도 또는 그 반대. 그냥 조접이 이렇게 시로 해라고 그냥 이렇게 해치러. 답의 지하는 이렇게 밑에. 어떻게? 그냥 이다가 딱딱딱딱. 실내 투시도. 시도. 스케일. n.s. 또는 평면도. 스케일 얼마라고 했나? 그전에 30분의 1. 1대 30. 수험번호. 도장표현용. 매장의 딜. 그래. 끝. 자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신뢰군축기능사를 했습니다. 자 안 바뀌었어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강의 다 했죠 이거. 맞죠? 이번에 강의 안올립니다. 이대로 하세요. 합격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우리 화이팅하고 우리 신뢰군축기능사 2022년도 꼭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